안녕하세요. 주이탓지않고수입니다. 오늘 오후 9시 19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무상증자를 받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이 부분에 모의하신 분들은 무상증자를 한 줄 들고 있으면 14주까지 받아야 되겠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무상증자까지도 아니었는데 이날 상한가에 배팅을 했든 급등에 배팅해서 지금까지 손실을 보신 분이 있나요?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8,800원이라는 가격으로 되돌려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 지금 국회를 통해서 나왔던 것은 작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된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또는 손실에 대한 회피가 발생된 부분도 30%에 대한 과징금을 통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법은요. 처음에 동원됐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에 대한 작전 시나리오는 얘네들은 분명 근거 있는 내용에 투자를 했고 그 부분은 이미 노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 찍고 있고요.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천억을 운영했었고 15년 동안은 인터넷 찾아보시더라도 스타펀드 매니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발버둥치려고 해도 작전주에 대한 부분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이 부분에서 경고를 한 번 했었어요. 이따 영상도 잠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상한가에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작전의 이 우두머리에 애들 머리통을 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수익률의 격차가 나온다. 작전주를 다름에 있었던 작전주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김복독시죠. 그쵸? 산업매니저 LED 조명 만드는 애들이에요. 근데 정재준씨 들어오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 한분 한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 위해서 찍고 있어요. 매번 피해가라는 거는 피해갈 수 없었죠.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세요. 정재준이가 들어와서 김복덕씨 최근에 지분공시 매도 나오죠. 일부분 자, 볼까요? 정재준이가 경영권을 가져오죠. 야, 복도가 너 돈 좀 많이 벌었니? 못 벌었다. LED 할 때 자, 봅시다. 서울 반도체 시작해서 2014년도부터 5년도까지 잠깐 벌었던 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쵸? 야, 돈 좀 만지겨볼래? 우리가 쟤네들을 먹어야 돼. 누구? 아리바이오. 이겁니다. 김복덕이는 자, 그냥 김복덕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은 애들이니까. 요만큼 팔았지만 3%를 팔아요. 단순 투자 목적? 무슨 단순 투자 목적입니까? 원래 얘네들 얘가 지금 뭡니까? 예? 원래는 얘가 대표이사였어요. 근데 장래매도래네. 이거 빠르다 되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에 시나리오는 뭐다? 김복덕이의 지분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다. 근데 왜 지금 다 안 팔았을까요? 다 받아먹지 못하니까 그래요. 지금 정재준의 최대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작전의 시나리오는 주가를 끌어올리기함이 아니냐예요. 뭐다? 아리바이오. 아리바이오를 먹기 위함이다. 왜? 자, 자본이 8억밖에 없는 놈이 110억짜리를 먹으려고 하니까 몸을 키워야죠. 그러면 자본규모를 늘려야 돼요. 자본이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인수함에 다 썼으니까. 방법은 우리가 자산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자본 플러스 부채는 자산이다. 그러면 지금은 부채를 발행해서 CB, 컴퓨터벌보드 만기일날 원금과 이자를 드릴게요. 이거를 발행했잖아요. 그쵸? 전환산채 발행하잖아요. 여기서 계속 전회도 있었고. 7, 3, 4, 6이라는 가격에. 결국은 이것도 낮아집니다. 15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발행해놓고 내년 6월과 12월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맞아요. 이거는 주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자본으로 인식한다고요. 결국은 6월과 12월에 아리바이오를 먹기 위한 작전의 시나리오는 나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1대14에 대해서 빠져든 거죠. 과거에 노터스의 사례 그래서 뭐라고 했어? 때려라. 못 파신 분들은 여기서 때려라. 그리고 여기서 점상한가에 최대한 가장 먼저 주문이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피보나치의 수요를 이용해서 9번 거래를 통해라. 왜? 10번 거래하면 거래소의 지적사항이라서 전화 온다고요. 불공정 거래 계좌라고. 근데 어땠어요? 체결됐죠? 때렸죠? 근데 지금에 와서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물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뭘 안다고 떠드냐. 아리바이오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F대임상. 자. 저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FD에 공을 넘기겠습니다. 라고 했죠. 결국은 국내에서 기술성 평가에서도 거래소에서 두 번이나 거절이 나왔고 정재준인은 분명히 10월 안내는 해결하겠습니다. 해도 싹 들어가셨죠. 이때에 대한 주가 상승은 뭘로 이어졌다? 이거 다 증명사항으로 발송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 12월 달에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했죠? 양도세.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안 팔게 되면 중과세 물릴게요. 대주의 지분이 많다 했죠. 52% 정재준이 김복덕이 여기서 몸통을 한번 소화시키죠. 80% 지분 잠겨있죠. 20%만 돌아다니니까 양도세 논리한 피해갈 수 있죠. 적은 자금으로 끌어올리죠. 결국은 1대14의 무상증자 마지막으로 하면서 정재준이가 뭐죠? 명동사체의 담보대출을 받았던 부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의 마지막 이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돌려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화나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왜? 뭘 이걸 가지고 죽을 생각을 하세요? 예? 결국은 화나지 않습니까? 알고 했지만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은 왜 올랐다고 했어요? 영상을 찍으면서 제롬 파울이라고 했더니 뭐 미국에 있는 한국은행 총재 같은 얘기를 쓸데기 없는 얘기를 꺼내냐고요? 이때 금리 동결했으니까 부채 많은 바이오 기업들은 요만큼 주가 상승이 있는 건데 이거 30%예요. 결국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고. 얘네들은 주가를 빠지게 하든 오르게 하든 상관이 없다. 1월 26일 날 들어올 신주 14주에 대한 향방 24일에 권리 공매도 들어오죠. 앞뒤로 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날의 앞뒤에 한 번만 보고 그 전에 두 번의 반등 폭 20%짜리 두 번이 옵니다. 했죠? 정확히 두 번이 왔잖아요. 얘네들의 시나리오는 그때로 정해질 룰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나이 있는지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 이건 로펍을 통해야 돼요. 4822-8706으로 소 청원 이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자 일단 보내주시고요. 자 봅시다. 돌려받을 수 있다 했어요. 제가 했던 지난 영상 한 번씩 봅시다. 제가 진짜로 이렇게 했는지 자 최근 거부터 하나하나씩 봅시다. 제가 다 증명했기 때문에 이거를 청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풀릴 수 있는 단계가 있다. 자 풀릴 수 있는 단계가 있다. 1월 4일입니다. 기억해보세요. 자 자 뭐라고 합니까? 풀릴 겁니다. 상가에 매도하는 전략에 따라서 수익률을 완벽하게 달릴 겁니다. 라고 했죠. 봅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상가에 파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을 전략을 완벽하게 달라질 겁니다. 했죠? 자 최근 끝까지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청원할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 부분 봅시다. 이거는 1대14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 날 저녁에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봅시다. 지금에 대해서 지금에 대해서 1대14가 나왔으니 당연히 상가를 할 겁니다. 당연히 상가를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다만 중간에 풀리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냐에 따라서 수익률 결차로 완벽하게 다닐 겁니다. 풀리는 과정에 그쵸? 그리고 풀렸죠. 자 봅시다. 자 그들의 운류는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런 과정과 전환사체를 발행했던 정확한 의도 거래 상대방을 노출하지 않았던 의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R21조합이라고 하는 아리바이오 7346원의 전환사체를 반항하고 신주를 윤려했던 부분들도 모두 그들의 의도는 나와있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저죠. 여기서부터 앞으로의 흐름도 제일 잘 알고 있겠죠. 일단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해놨고요. 자 뭡니까? 둘 다 상한가의 매도 어떤 수익률의 규칙이 나오는지 그쵸?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뭘까요? 이 부분은 중요한 영상인데 빠질 만큼 여기서 빠지고 나서 리바운딩 게임이 나옵니다. 근거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나리오도 이럴 거니까 제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오늘 최종 전략입니다. 매번 이때부터 영상을 제가 계속 찍었죠. 결국은 지금의 부분은 단발성 이슈를 떠나서 순경은 단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순경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최저점에 말하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일대주주와 이대주주가 있죠. 전 대표가 있습니다. 김복덕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우리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명동 명동 출신입니다. 명동 사치 명동 사치 대출을 받게 됩니다. 확인하지 말고 뭐라고 했죠? 11월 정도 됐을 때 조금 사고 어떤 이벤트가 등장할 때 이 종목 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명동 사치를 다루는 방법 명동 사체 담보대출 평당가 정리 1대 십세를 다루는 방법 가장 먼저 체결되는 방법 까지도 다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볼까요? 자 이거 봅시다. 점점 점점 갈 때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팔 수 있고 가장 먼저 체결될 수 있는 방법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나머지 수량이 나오면 무조건 금납을 동반할 겁니다. 그래서 금납을 동반하면 아주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나왔을 때 재빠르게 행동하시라고 제가 주문에 대한 수량을 넘는 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일 빨리 주문을 넣는 방법 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서 다 일러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영상을 찍습니다. 금납 나왔을 때 최근 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볼게요. 두 번의 공약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 금납 을 주면서 올라 갈 겁니다. 두 번의 공약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시작하지 않고 금납 을 이용해서 올라 갑니다. 또 이런 의료가 됩니다. 결국은 주가는 끌어내릴 것. 이들의 의도는 결국은 올해 6월과 12월을 향하고 있죠. 아리바이오를 인수하게 해서 전환사치를 발휘했죠. 2배 40억 결국은 자본금은 기다리기 때문에 다 똑같은 룰에 의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죠. 그쵸? 얘네들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위에서 시작하지 않고 빠졌다가 마이너스 3%에서 상한가 칠 것처럼 가지 가면서 밀어버릴 거라 어때요? 한 번 더 있다니까요 이제 그러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 받아 봅시다만 여러분들 지금 신규로 매수하실 수 있는 자금 여력 있는 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댓글로 있어요? 없어요? 적어봐요 좀 자 그리고 일단은 상당히 나이 있는 전화로 019-4822-8706 이쪽으로요 소룩스 청원 이라고 보내시고 주식수와 평당가 이걸 적어서 보내요 해법 좀 달리해 볼 수 있는데 현금 여력이 꽤나 되는 분들은 딱 한 번 더 있어요 딱 한 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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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다? 다음주 24일날 신주 권리공매도 가도록 이거 신경쓰지 마요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받을 분들은 그분들은 전략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청원이라고 보내면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기서 사신 분들만 가능하다고 그런 분들은 쏘라고 해서 보내요 쏘 아시죠? 자 이 부분은 한 번 더 있어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돌려봤지만 작전 애들 머리통은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욕 한 번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미친놈들이에요 이거 아마 이거 펀드메이저 후배 피해자는 있다 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라는 걸 봐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볼 수 있어요 모든 법은 가장 처음이 가장 무섭고 가장 칼날이 네 알카롭습니다 자 이 부분은 로펌을 통해서 풀어야 될 부분은 있을 겁니다만 자 상대단이 저랑 보릅니다 010 4822 8706으로 쏘룩스 청원 이라고 보내주시고 여기 매수하신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쏘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평당가와 수양을 적어서 보내주시고 단 한 발에 총알은 먹읍시다 이걸 먹었다고 한 번 더 먹는다고 해서 여기서 못 돌려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요 아시죠?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 찍고 있어요 저도 올해 54입니다 아들 녀석이 이제 결혼 들어가고요 자 선배님들 작전 세력들 머리통을 쳐보려고 했죠 왜 끌려 다니세요 자꾸 다시 한 번 더 있습니다 반드시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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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